친구들 안녕! 감자공주 이모예요. 오늘은 이모가 동영상으로 동화를 한편 촬영하는 날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모 동화 촬영하는 것도 궁금해할 것 같아서 오늘 동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같이 가볼게요. 출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저기 보인다. 빨리 갈게요. 네, 이제 이모가 스튜디오에 다 왔어요. 여기는 녹화하는 스튜디오이고요. 이 빨간 문으로 들어가면 짜잔! 스튜디오가 있답니다.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가 스튜디오예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가지 소품들도 있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오늘 금도끼, 운동끼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인형도 만들었고요. 스튜디오에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녹화를 모두 마쳤어요. 재미있었고요. 우리 친구들이랑 이제 유튜브에서 또 동영상으로 만날게요. 이제 집에 갈 거니까 이모가 마스크도 이렇게 잘 쓰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건강하게 지내기로 해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